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되는 모습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9천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8만 3천명이 줄어들어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2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